김지원의 밝은 본보기, 공항 여행이 미소와 희망을 안겨준다. 김지원 배우의 공항에서 팬들에 대한 태도가 대중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뜻한 행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문의 여왕의 성공 이후 새로운 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김지원은 불가리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출연했습니다. 공항에서 주목을 받은 문의 여왕 주연 배우는 아름다운 얼굴,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로 인상을 주었습니다. 배우는 정바지와 탱크탑, 셔츠 등 간단한 복장을 입고 가방과 액세서리와 함께 조합했습니다. 김지원이 입은 옷은 약 552만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공항에서 김지원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통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한편, 언론은 지속적으로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대기실로 직진하는 대신, 김지원은 팬들에게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배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뒤를 살피고 옆을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의하고 기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궁중에서 벗어난 후, 김지원은 경호원에게 괜찮아요라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대중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눈의 여왕 이후에도 대중들은 김지원의 뚜렷한 명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많은 광고 계약을 추가로 맺고 다양한 브랜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김지원의 연예계에서의 명성과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에티즈 가 10번째 미니앨범 골든아웃 파트 211 위한 타이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타이틀 포스터에 따르면 미니앨범 골든아웃 파트 212의 리드 트랙은 워클로 포스터 상단에 굵은 글꼴로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과 중앙에 위치한 붉은 차가 주는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눈에 띄며 새로운 발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지난해 12월 발매된 두 번째 정규앨범 더월드 EP핀 위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영국 공식 앨범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운 에티즈는 이에 이어 약 6개월 후에 공개된 새 앨범으로 세계적인 팬들의 강렬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티즈는 지난 4월 12일과 19일 현지 시간에 열린 코첼라밸리 음악 및 예술 페스티벌에서 K-POP 보이그룹으로서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며 강렬한 공연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6월 23일 무로코라바트에서 열리는 주요 세계 음악 축제에 모아지는 야이 주역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에티즈의 10번째 미니앨범 골든아웃 파트 1인 5월 31일 오후 1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에티즈가 10번째 미니앨범 골든아웃 파트 2인 1위한 타이틀 포스터를 공개한 소식을 접하고 나의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에티즈의 새로운 앨범 발매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에티즈는 과거 앨범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골든아웃 파트 1 너선인 그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이틀 포스터를 보면서 새 앨범의 컨셉과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붉게 물뜨린 일몰과 중앙에 위치한 붉은 차가 주는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는 이번 앨범의 컨셉을 짐작해 합니다. 무엇보다도 에티즈는 항상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섬세한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타이틀 포스터만으로도 그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에티즈가 골든아웃 파트 211로 어떤 음악적 시도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앨범에서도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의 음악적 실험과 도전이 기대됩니다. 워클런인 리드 트랙의 타이틀도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즈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데뷔 이후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글로벌한 인지도와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첼라밸리 음악 및 예술 페스티벌에서의 공연과 모아진 페스티벌에서의 주역 활동 등을 통해 에티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에티즈의 새로운 앨범 써서의 정보는 다른 también의 모드 affec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